제주에선 펭귄 수영대회와 눈썰매장에 사람들이 몰려 주말을 즐겼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겨울바다로 뛰어듭니다. 살떨리게 차가운 수온이지만 물살을 가르고 수영을 즐기는 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 아이 모두에게 독특한 처음, 신선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복장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도전에 성공한 참가자들을 보며 느끼는 대리만족의 기쁨도 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되게 잘할 것 같고요. 저는 용기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가서 잘...